제6대 대선 제7대 총선 1968년 초부터 2년여간 정치판을 뒤흔들었던 삼성계엄 국면에서 1969년 10월 17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어내며 다사다난했던 과정 끝에 삼성계엄마저 통과시켰고 1963년 정권 출범부터 7년 가까이 대통령 최측근으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중앙정보부장 김영욱과 대통령 비서실장 이후라까지 교체하는 등 핵심 요직과 내각을 개편하며 다가올 새로운 1970년대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1961년부터 10년 가까이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박정희 체제는 1970년대에 들어서자마자 당시 사회 곳곳에서 그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1970년 3월 17일 밤 11시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절두산 부근 강변산로에서 교통사고를 가장한 총격살인사건이 일간지에 실리며 대한민국이 떠들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이 당시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유는 단순한 흉기로 인한 살인사건이 아닌 총기를 사용한 살인사건이라는 것과 살해된 채로 발견된 여인의 정체가 바로 정인숙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인숙은 당시 각계 고위급 인사들이 제 집처럼 드나들었던 요정선흥각의 속칭 에이스로 당시 세간에서는 선흥각 에이스 정인숙이 아들을 하나 출산했는데 그 아이의 생부가 박정희 대통령이다 또는 정일권 국무총리다라는 소문이 무성해진 바로 그 시점에 해당 사건이 발생했고 실제로 당시 사건 현장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정일권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중앙정보부장 김영욱 대통령 비서실장 이후락 대통령 경호실장 박종규를 비롯해 정부 각부 장차관급 인사들과 국군 장성들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재벌 총수들까지 수십 명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록된 정인숙 소유의 수첩까지 발견되면서 젊은 나이에 특별한 직업도 없이 호텔과 유흥가 등지에서 자주 출몰하는 등 호화스러운 생활을 이어가며 해외여행도 쉽지 않았던 당시 쉽사리 해외를 드나들었던 그녀의 정체가 한가 단순한 풍문에 그친 것만은 아니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고 이 소식을 접한 당시 우리나라 국민들은 당장 하루하루 살기 위해 정신없이 바쁜 자신들의 삶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이 문란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던 당시 사회 고위층들의 민낯을 보며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인숙 살해 사건으로 치밀었던 분노가 채가 시기도 전인 1970년 4월 8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산 1번지에 위치한 와우지구 시민아파트 한 동이 무너져버린 일명 와우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와우아파트는 박정희 정권에서 서울에 급격히 증가하는 소위 판자촌으로 불리는 모허가 건물들을 양성화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의 일환이자 약 13만 동으로 집계된 모허가 건물들 중 4만여 동문을 대체하기 위해 서울 곳곳에 건설한 시민아파트 중 마포구 와우산 일대에 건설한 것으로 기존에 살고 있던 정착민들을 강제로 내쫓는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으나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렇게 건설한 아파트가 완공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무너지며 무고한 사람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던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각종 비리에 이은 부실공사 정황들이었습니다. 와우아파트 붕괴 당시 총책임자이자 비리의 중추였던 서울시장 김연옥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5.16 군사정변 직후 제3항만사령관과 부산 A지구 행정관을 겸직한 후 군복도 벗지 않은 채 최연소 부산시장에 임명되어 부산시가 직할시로 승격된 이후까지 제12대 제13대 부산시장을 연임했고 1966년부터는 최연소로 제14대 서울시장에 임명되며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과 수도 서울시장에 연이어 임명될 정도로 박정희 대통령의 깊은 총애를 받은 인물로 자신의 업적이 더욱 두드러져 보이도록 가파른 와우산 중턱에 무리하게 아파트 건설을 지시했고 와우지구 시민아파트 13, 14, 15, 16동 시공권을 따는 대륜건설은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서울시뿐만 아니라 마포구청 및 마포경찰서까지 뇌물을 살포했으며 무면허 업자인 박영배에게 하천까지 맡기며 그나마 각종 뇌물과 공사자재 빼돌리기로 줄어든 실제 공사 비용은 더욱 줄어들었고 무면허 시공에 보여주기식 공기 단축으로 1969년 6월에 착공하기 시작한 와우아파트는 불과 6개월 만인 1969년 12월에 완공되었습니다 가파른 산비탈에 지우면서도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집안공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집안공사 못지않게 중요한 기둥공사에는 수십 개씩 넣어야 할 철근조차 몇 개 넣지 않았으며 사고가 나기 수개월 전부터 날림공사로 인해 주민들이 떨고 있다는 기사 등으로 박정희 정권과 서울시가 추진한 시민아파트에 대한 안정성에 대해서 이미 경고해왔고 심지어 사고 발생 며칠 전인 1970년 4월 3일에는 사고로 무너져 내린 와우아파트 15동의 역동인 14동의 벽돌벽이 금이 가고 일부는 무너지는 일로 주민들이 대피하는 일까지 발생했으나 김현욱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지시하고 이행하는 데 관여했던 그 어떤 사람들도 정작 아무런 조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정희 정권 고위층의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닌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뇌물을 살포하고 건설자재를 빼돌리며 무면허 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면서도 그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던 도덕적 해이까지 겹치며 1970년 4월 8일 완공 4개월 만에 와우아파트 15동이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났고 이 사고로 총 34명 무고한 사람들이 사망하고 50명 가까이 부상당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와우아파트 붕괴 사고가 일어나자 부랴부랴 당시 서울 곳곳에 지어졌던 시민아파트의 안전성 검사에 들어갔고 무면허 업자 박영배가 시공한 와우아파트 13동에서 16동뿐만 아니라 총 400동이 넘는 시민아파트 중 349동이 기준 미달로 파악되면서 1970년부터 1977년까지 시민아파트 중 100동이 넘게 철거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기존의 총건설 비용에 맞먹는 당시 돈 50억이라는 막대한 혈세가 또다시 사용되어야 했고 이렇게 국민들의 피와 땀이 또다시 사회 지도층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인명피해까지 발생하자 당시 우리 국민들과 여론은 사회 곳곳에서 점차 드러나는 박정희 정권의 민낯에 다시금 분노하며 민심은 들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무렵 당시 들끓고 있던 민심에 기름을 끼얹을 수 있는 시 한 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승만 정권을 심판했던 4.19 혁명과 한일협정 당시 서울대학생으로 시위에 직접 참여하며 박정희 정권 하에서 투옥된 적도 있던 김지아는 그간 우리나라에 누적되어 가던 각종 부정부패를 비롯해 정인숙 살해 사건, 와우아파트 붕괴 사고 등을 접하며 다른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분노했고 이에 당시 재벌과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 등 사회 지도층을 오적이라 빗대며 그들의 부정부패를 비롯해 뻔뻔하고 파렴치한 각종 행태들을 한소리 형식으로 걸쭉하게 풍자 비판한 당시 오적을 사상계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시를 쓰되 좀스럽게 쓰지 말고 또 이렇게 쓰렸다라는 구절로 시작되는 김지아의 당시 오적은 첫 행에서 언급한 대로 좀스럽지 않고 과감하게 당시 세태를 풍자했고 서울이라 장한 한복판에 다섯 도둑이 모여 살았겠다 얘가 바로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이라 이름하는 간땡이 부어 남산하고 목질기기가 동탁배꼽 같은 천하흉포오적의 속을 잃었다 등 당시 민심이 가장 많이 분노하고 있던 사회 지도층들을 도둑으로는 모자라 천하흉포오적이라 표현하며 거침없이 비판해 나갔습니다 만약 김지아의 시 오적이 이대로 출판되어 들끓는 민심과 만난다면 엄청난 파급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박정희 정권의 중앙정보부는 발칵 뒤집어졌고 중앙정보부와 서울시내 경찰들은 오적이 수록된 1970년 5월 5사상계를 서점에서 수거하는 등 시판되지 않도록 강제로 틀어막으며 일단락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1970년 6월 1일 당시 야당 신민당은 당기관지인 민주전선에 김지아의 시 오적을 수록하여 배포했고 이를 알아차린 중앙정보부와 서울시내 경찰들은 바로 다음 날인 6월 2일 새벽부터 신민당 당사를 수색하고 오적이 수록된 민주전선 수만부를 강제 압수했으며 같은 날 오전 오적지은이인 김지아를 비롯해 이를 수록한 당시 사상계 발행인 부환혁, 편집장 김승균, 민주전선 출판국장 김용성 등에 대해 반공법 위반 혐의를 뒤집어 씌우며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수배를 내리는 등 본격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법정에서 검찰은 김지아를 비롯한 관련자들이 당시 오적을 통해 당시 재벌과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을 비방함으로써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했다 계급의식을 고취할 목적으로 시를 지었다 등을 주장하며 반공법 위반 혐의를 뒤집어 씌웠고 이에 필자 김지아는 내 시를 자꾸 용공이라고 하는데 부정부패 그 자체가 이적이 될지는 몰라도 그것을 비판하는 소리가 이적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해치며 검찰의 억제 주장을 반박했으며 검찰이 공소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오적의 일부분을 읊자 방청석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오적 필자 김지아와 이를 수록한 당시 사상계 발행인 부하녀 편집장 김승균 민주전선 출판국장 김용성은 결국 반공법 위반 혐의로 투옥되었고 박정희 정권은 제7대 대선과 제8대 총선을 채 1년도 남지하는 1970년 9월 26일 당시 기득권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거침없이 쓴소리를 해왔던 사상계를 강제 폐간시켰습니다 김지아의 당시 오적을 수록한 1970년 5월 5를 끝으로 폐간된 사상계는 오늘날처럼 인터넷도 SNS도 유튜브를 비롯한 각종 전달 매체도 없었던 당시 이승만 정권 시절에서부터 각종 탄압에도 굴하지 않으며 독재에 대항해왔으며 광복군 출신으로 훗날 제아 대통령으로 불렸던 사상계 창간인 장준하 뿐만 아니라 종교인임에도 광복 이전에는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참여했고 광복 이후에는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에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함석헌 등 당시 권력자는 아니었으나 국민들의 신임을 얻고 있던 당대 인플루엔서들이 당시 현안들에 대해서 거침없는 글로 의견을 피력했을 뿐만 아니라 시와 소설 등 다양한 문학 작품들까지 수록하여 풍넓고 충성도 높은 인기를 끌며 1953년 4월 창간호부터 매진되었고 1955년 12월 호로는 1만부 판매도 넘겼으며 1960년대 전후에서는 5만부 이상 판매하는 등 당시로서는 경이로운 판매 기록들을 세워나가며 영향력이 막강한 매체로 성장했습니다. 사상계가 영향력 있는 매체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사상계 창간인 장준하도 군정연장에서부터 한일협정 월남 파병 등 박정희 정권에서 추진하는 핵심 정책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며 급기야 박정희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투옥되었고 투옥된 상황에서도 68부정선거로 일컬어지는 제7대 총선에 옥중 출마하여 각종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당선되어 국회에 입성하는 등 박정희 정권에 대항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되어 점점 더 영향력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4.19혁명과 5.16 군사정변, 6.3항쟁 등을 직접 목격하고 시위에 참여하다 투옥까지 되며 대학가를 중심으로 나름 명성이 자자했던 김지아마저 정권을 비판하는 시를 사상계에 게재하자 3선 개헌을 통해 정권 연장의 한 고비를 넘긴 박정희 정권은 제7대 대선과 제8대 총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들이 듣기에 거북하고 보기에 거슬리는 글들을 써가며 자칫 들끓는 민심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인물들을 탄압하고 사상계를 강제 패간시키는 등 5.16 군사정변 이후 자신들이 새로 제정했던 헌법 제18조에서도 명시한 국민들의 언론 출판의 자유마저도 짓밟으며 독재의 민낯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